안녕하세요 주식불꾼봉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달에 있을 주식불꾼봉 비법 공개 유료특강을 안내해 드릴께요. 먼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주식불꾼봉 비법 밴드입니다. 우리 밴드에는 들어오시려면 밴드의 검색란에 불꾼봉이라고 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가입되시는 건 아니구요. 거기에 잠깐 읽어보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수락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불꾼봉 비법에 대한 자료가 있구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6월 9일날 주식불꾼봉 비법 유료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도 있구요.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9일 토요일이에요. 이날 주식불꾼봉 비법 공개특강이 있습니다. 도물적 감각을 키우는 세가지 비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에요. 장중에 할 수 있는 주식 제일 먼저 시초과 단타 매매는 아침 9시 장 시작하고 1분에서 2분까지는 기다렸다가 9시 3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때 시초과 단타 매매 하는데요. 보통 수익률은 5% 적고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전업투자자를 위한 장중 종가 돌파 단타 매매 고시 종조라 그래서 종가하고 저가 사이에서 매수해서 전일 종가까지 수익 보는데 짧게는 2%에서 많게는 5% 6%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비법입니다. 또 정가 단타 매매 3시 19분에 정가에 잡아서요. 다음날 아침이라던가 4시부터 6시까지 있는 단일가 매매에서 2% 이상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6월 9일 날요. 6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해와역 4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토지에서 회비는 5만원입니다. 선착순 10명이구요. 이 지금 사진에 있는 이 강의장에서 할 거에요. 여기 보시면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 입니다. 문의하실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전화 주시구요. 또 잠깐 그 불군봉 비법 교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불군봉 비법 교재는요. 2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불군봉 비법에 대한 그 불군봉이 뭔지 또 시초가 단타 매매, 종가 단타 매매, 스윙 방법, 불군봉은 모두 저희가 하는 이 불군봉 비법은요. 불군봉과 또 갭 상승한 어떤 그 조건과 거래량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포착한 종목을 매매하는 저는 단타 매매 전문입니다. 단타 매매 전문이구요. 그런데도 우리가 스윙매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구요. 이렇게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군봉의 4가지 조건, 불군봉이 무엇인지 또 시초가 단타 매매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건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가 단타 매매에 대한 내용이 있구요. 총 2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법서를 사고자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010-5967-2768번,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승률이 높구요. 배우기도 쉽고 빠르고, 장중에 할 수 있는 단타 매매법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자 또 정보를 얻고자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밴드, 카톡, 카톡방역, 여기 전부 다 불군봉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찾아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나머지 그 긴 연휴 동안에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구요. 월요일날 장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요.